이젠 나만 믿고 따라와줘요. 이잔 씨, 나 언제부터 좋아했어요? 만약 형보다 나를 먼저 만났으면 어땠을까요? 솔직히 너랑 나아정 씨 두 사람 정말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나아정 씨도 괜찮을까? 나아정 씨도 앞으로 나한테 다 솔직하게 얘기해줘요. 이게 뭐냐고. 이게 네 동생이야. 우리 좀 보자. 설마. 솔직해지자.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?